레벨 데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게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밥 오는 동안 잠깐 30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 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자 파악했어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뭐 뻔해요 고양이 마리오 같은 거 같아 이렇게 해서 바로 바닥에 있죠? 어? 이렇게 해서 바로 바닥에 있어 난 알아 아니면 여기 살짝 꺼트리 그치 뻔하죠? 줘봐 어허 오케이 오케이 올 때 넘.. 오케이 띄워버리고 오케이 다음 뻔해 아하하하하 자 뻔해 뻔해 뻔 오케이 아하하하 어 뻔해 달려 달려 계속 달려 아 나 알았다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애를 오히려 카운트 치는 거구나 와아 오케이 반응 바로 반응 오케이 쇼어 다음 들어가서 점프 자 점프 하려고 하면 막히겠죠? 그쵸 역시 오케이 좆바 자 또 막 쫓아오고 지랄 가까이 올거야 가까이 봐봐 그쵸? 좆바 뻔해 내 머릿속에 놀고 있죠 지오빠 아아 잠깐만 오 잘못했는데 멍청하게 나 컨트롤 미스해서 오른쪽으로 한건데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지오빠 자 여기서 이거 아구 딱 다칠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는거 이거 의심 안하고 그쵸? 뻔해 자 패턴이 빨리 지나가는거 아 중간광고 아 중간광고 뻔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파악했어 대피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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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피하고 오우 뭐야 아 왜 이렇게 쉬워 아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자 안으로 갑자기 싹 들어오겠죠? 자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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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바 자 레벨 데빌 점프 빨리 가는거겠죠 이번에? 오케이 아 자 빨리 가는거겠죠? 뻔해요 이런 류 심사숙고하게 하고 빨리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아 잠깐만 자 피지컬 하하하하 아 못 믿었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데 아 한번 더 꺼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데 그걸 또 오두방정 떨게 해서 오케이 그냥 내려버리게 되네 자 빨리 가기죠 이거 앞에 하나 더 있을거야 그치? 아 아 기다리는건데 오케이 급한 와중에 침착하라 먹어 쓰읍 다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오케이 다 먹을 필요없어요 어 막혔어 아 먹는게 아니었어 띠링 여기 띠링있다 자 봐봐 띠링있다 여기 몇번째 띠링있을까 아 아 이게 띠링이었어 애만 둘을 키우고 있는 죽은데요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 투자했는데 일주일동안 100만원을 벌었어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구요 어릴때 나보다 잘 보는데 점프! 이렇게 그쵸 딴딴딴딴 안먹어 뭔지 모르겠는데 안먹어 어? 뭐야뭐 아 보이지않는 오케이 보이지않는 보이지않는 더벌리 오케이 아 이거였구나 폭탄이었어 아 폭탄이었어 오오 피지컬 침지컬 광고 아 뭐야 아 반대로 움직여 반대의 저주 누른거 반대로 가요 이러다 아 잠깐만 ㅇㅋ 오케 아 키도 강고 흰힉 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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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하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 내가 점프키를 누르면 아 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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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반대의 저주가 돌아왔어 아 앗 애만 둘을 키우고 있는 죽은데요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 투자했는데 일주일동안 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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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어 반대! 반대의 저주! 바.. 아! 잠깐 왜그래 아 반대의 저주가 풀렸어! 다시 반대! 슥! 하면 반대야! 반대의 저주 반대의 저주 다시 풀리고 슥! 오케이! 너무 쉽죠? 오케이! 가만있으면 되요! 피지컬 피지컬 아! 미친! 아! 이렇게 떨어질거를 어? 예상하게 해서 오른쪽에 발싹 붙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심리? 심리..심리전력?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가만있으면 돼? 어 잠깐만! 오케이! 너무 쉽죠? 자!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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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뛰어왔어야 돼! 오케이! 빵이에요! 너무 쉽죠? 하! 오케이! 순서가 있구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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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uck you! 뭐야? 애만 둘을 키우고 아잇!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 투자 키우지마! 6일 동안 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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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점프하기에서 치킷! 치키차구나! 오케이! 알았어! 치키차! 내 행동에 반응하는게 아냐! 이미 정해져 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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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치키차! 자!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을거 같지 않아? 빵빵빵빵빵하는데 여기서 봐봐! 나 이제 파악했죠? 샤플 쨧! 오케이 띠용먕앵 띠용 위에! here 빵하면 빵빵 부аш인다, and then CHARuesday destruction Um hovah 띵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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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빵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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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밟아 fuck you 자 아 어디에 나올 줄 모르자 이거 하이야 하이야 띵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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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겠죠?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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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이야 허이요이요 치워 띵 띵 띵 띵 띵 어? 저거 뭐지 아래에 있는건? 아 아래 좁아가지 옆에 오른쪽 싹 나오게 해서 아안 키워요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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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아아 띵 띵 띵 띵 띵 띵 아하하하 저희로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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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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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 저 오빠 아 이거 피지컬이네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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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접합 너무 쉬운데요? 씨용 씨용 와아 피지컬 아 씨용 아 소라과자로 들어가야돼 시용 아 오 들어갔다 아 고구마과자 뭐야 어? 아 이렇게 가야돼 우짜라미 아 아 치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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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만 둘을 키우고 있는 주구인데요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 투자했는데 일주일 동안 100만원을 벌었어요 하하하 경제에 대한 지시 치킨차 아 치킨차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 오케이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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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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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uck you 자 고구마 과자 에이요 오케이 여기로 가야 돼 에이요 아 피하려다가 에이요 에이요 여기로 하면은 왠지 여기서 싹 다가올거 같은데 에이요 여기로 가 오케이 에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어 길어져 어 아 길어지면 안 돼 오케이 아 길어지는 동안 가 그래서 빵이예요 짜부든 다음에 또 길어져 빨리 가 오케이 빵이예요 작아져 애기 아 밟으면 안 됐어 빵이예요 빵이예요 밟지마 아 밟고 절로 가야 돼 빨리 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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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빵이예요 여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안되네 애기가 돼야 되네 아 얇은 둥이 얇은둥이 되고 얇은둥이 짬프 넓, 넓, 넓은둥이 어? 안녕하세요 넓은둥이예요 오 넓어서, 넓어서 살았어요 오오 응? 뭐야 저건 안밟아도돼? 어? 저거 안밟아도돼 오른쪽은? 오오오 안돼 나 짜부, 나 짜부, 아 나 짜부둥이 오케이 어 짜부둥이예요 어? 뭐야? 아하하하 나 넓은둥이라서 살았어요 자 이거 밟으면 애기둥이 아 아 아아아아 애기둥이 들어가서, 점프 넓, 넓어지기겠네? 아, 저거랬어 들어가고, 켜지고, 넓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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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씨 어? 어? 응? 이렇게 흘러갈게 아닌데? 아 오케이 침지컬 너무 쉽죠? 어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띠리 리리 띠리 리리 띠리 리리 리리 안 돼에에 discover 계좌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될거 같죠? 오른쪽으로 오케이 파악했어 빰 빰 빰 빰 빰 오케이 너무 쉽고 아! 내가 문을 조종하는거야 아 나 거의 좀 피지컬 녹두로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침두로 자 문이와 아 나 죽는구나 문도 오 어 밥이 왔습니다 개 맛있는거 왔습니다 정말 개 맛있는 햄버거인데 아! 말해버렸다 아 뭐야? 벌레가 있네? 고슴도치 피하고 우아아아아악 아악! 이거 옛날에 그 화상고 할 때 고슴도치야 커져라 쪼빠 쪼빠 어떡해 이거? 어떻게 안하는거야 이거 아 보내고 가야되나? 아 여기서 여기서 더 커질까? 아 알았다 오른쪽 끝까지 가서 해야겠다 그쵸? 커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저 끝에서 그쵸? 그치? 거져라 이렇게 할 때 오! 침착하죠? 침드로 아! 다 스코 정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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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내가 그럴거 같았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 커지려고 할때? 쓱 치키차 치키차 안되네 아 위로가면 자 약 착해져 위로가면 아악! 아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전략으로 했어야 되는데 죽고자! 그치 오 미친거 아냐? 꺼져어 여기 뭐 또 하나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악!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치키차 쓱스? 뭐 하나 튀어나오는데 오케이 치키차 뭐 어쩌라는거야? 어 타도되네 아 저 타는거야 타는거야 그니까 타는거야 타는거 서 이렇게 이건 타는거고 뒤에 있는거 안타는거 아 저기 뒤에 오네 하나 오케이 자 벌 받아야겠지? 딱 봐도 덜 뭉뚝하지 않음 지랄 마시구요 똑같은데요? 개소리하면 뒤집니다 오케이 너무 쉽다 그쵸? 아! 아 뭐야 어? 내 키가 앞으로 가는 키야 모든 키가 앞으로 가 모든 키가 어떻게 해야돼? 스페이스도 안돼 아 가만히 있어? 뒤로도 안돼 뒤로도 앞으로 가 점프? 아 마우스? 마우스 없고 오 오 아 이렇게 점프 연타 점프 연타 키 연타 디디 띠디디디디디디 띠디디디 침 들어 옥케 침 들어 오른쪽이 안..안..안.. 이것도 날라댕이에요 방향을 바꾸는거야 저거는 아 위에서 똑 떨어져야 돼 정확하게 닿으면 방향 바꾸고 아 아래가 있네 안섞죠? 오케이 조절하기 너무 쉽죠? 조절하기 아 좁아져 온다? 오케이 뛰는게 되게 약해지고 있어 뛰는게 약해지고 있어 오케이 안연라 미친거 아냐? 침두로 자 속지마 속지마 저 위에 일수도 있어 그렇죠? 속지마 속지마 아래에 있을 수 있어 그쵸? 뻔해 속지마 속지마 자 이거 마지막 그쵸? 아닐 수도 있죠? 그럴줄 알았다 개새끼 자 속지마 속지마 몇번을 꽉! 두 번 정도만 꽈 자 봐봐 벌써 하나 꽈지 적국지 떨어지죠? 두 번 꽈지 여기서 세 번 꽈죠 자 천장입니다 답은 세 번을 꽈 미친거 아냐? 벌 받아야겠지? 아 제가 녹두르 님보다 광고 보는건 더 잘 할 듯 멕드론 유닛도 못하는게 있죠? 아 안돼 이거 이번엔 트위버 광고란 말이야 자 젖꼭지 젖꼭지 뚝 자 자 천장꼭지 오케이 다음 점프 아 점프라면 이렇게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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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차가 날 wszystkim 침들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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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침들어 너무 쉽죠? 침들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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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하나 있을법 하죠? 어 역시 역겨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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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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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절로 가?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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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안가? 점프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 오른쪽으로 가게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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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받을 시간이 아 어떡해 아 이렇게 나 어딨어 아 여기 이렇게 점프 점프 너무나 달콤하군요 점프 점프 침드로 빰 빰 빰 빰 함정 있겠죠 함정 한번 조심해주고요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 자 함정 조심해주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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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나가야 돼? 아 그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점프 점프 트리거는 여기 있었다는 점 점프 점프 톱날은 포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이걸 피지컬로 가라고? 아 밑에가 있었군요 점프 점프 밑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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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피지컬인가요? 하긴 이 구간이 너무 없지 않네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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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를 당해버렸습니다 맞춰서 들어가는 센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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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못 잡겠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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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쪽으로 가야만 나오는 건가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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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못 잡겠지 점프 미리 점프 아 가짜군요 어 침지컬로 침지컬로 옆으로 가야 했다는 거 어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 광고 안 떴어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로 가서 왔모 여기로 가서 점프 점프 점점 좁아집니다 점프 점프 눌러야지 못 누르겠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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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느려지는 마법 자 바닥 한번 꺼질 때가 됐거든요 점프 점프 이지랄 점프 광고 봐야지 못 보겠지 뚝 여기서 미끄러지는 둥이 점프 점프 빨라지기 침지컬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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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당황하게 한 다음에 앞에서 나타난다 점프 점프 무엇입니까 옆으로 가는 방법이 있군요 뭡니까 아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지랄 시작이지 저걸로 톱날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눌러주면서 점프 점프 어 자 오른쪽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지랄인데요 어 거참 지랄입니다 어 혹시나 한번 해봤는데 점프가 약화되어 있어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자 밟아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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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남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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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약합니다 점프 점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 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 아 광고봐야지 못보겠지 자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데 다시 반대로 가면은 어쨌든 석세스 하늘에서 지지 빡 끝 빡 끝 아 빡 빡 다음 다음 만팔백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멍 쫑멍쫑 여기서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해봅시다 여기서 떨어질 순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바로 가야 잡아야지 못잡게 못살겠지 톱니 꺼지세요 빨리 꺼지세요 나 게임해야 되니까 꺼지세요 또 살아야지 못살겠지 빡 빡 바로 가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 빠 침 들어 아이 깼잖아 이거 깼는데 왜 나와 아 어 야 이거 마지막 영걸전 어? 업성전투 3 같다 미쳤는데 미쳤다 침직한 이 이후엔 퀘이크 퀘이크 멍추 멍추 뭐였지? 우와 짐지컬 너무 쉽구요 데빌 잡으러 왔습니다 캣입니까 멍충멍충 뭐 어쩌라는건 뭐 하고싶은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그냥 개지랄병을 떨고 계시다는 점 너무 쉽습니다 연병을 다 떠는군요 아이씨 아이씨 시랄년별 떠시는군요 화내면 광고 나옵니다 죽었는데 화내면 광고 안나오구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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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슬리퍼를 한번 신어보세요 침착맨 슬리퍼를 한번 신어보세요 아 이미 신었군요 이미 신었군요 예 저 벽에서 몇번을 녹는겁니까 아이씨 아이씨 마이씨 마이씨 침착하십시오 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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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가 가는거구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감사 쩍 끝 돈 펑 돈 염 떠여 인 member 똥동이군요 똥 똥 뻥 함정 떨어지기 안속지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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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건너 뛰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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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마지막에 점프해야되나? 땅땅 하이야 땅땅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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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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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게 빵일거 같은데? 아니네 빵이에요 빵이에요 빵이야 왜 떨어지는거야? 띠용용용 떨어지고 뚝 빵빵빵 빵예 빵예 이렇게 나올 때 오 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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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나버리기 다시 때려버리기 다시 때려버리기 아! 왜! 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빵예 빵예 이겼는데 왜 빵구가 나오지요? 빵예 이겼는데 왜 빵구가 나오지요? 빵구 네 고객님 저쪽 신사분이 축하광고를 주셨습니다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가는 척 안 밟아 가는 척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우와 나갈 수 있어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는 속지 않습니다 왜 안돼 아 절대 못가 아 절대 못가 이거 진엔딩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이쪽으로 가 반대로 안 밟아 근데 왜 여기서 돌아갈 때도 있고 여기서 돌아갈 때도 있어? 봐봐 돌아가는 위치가 다르죠? 응? 어 끊어서 하면 되나? 어 끊어서 하면 되나봐 아 끊어서 하면 되나봐 아 눈모양을 보고 어떻게 해? 눈모양을 보고 눈이 계속 이런데? 잘못하면 웃는 건데 VS 점프하래 VS 점프하래 여기서도 죽고 왜 죽는거 할까? 흠 흠 V를 눌러?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촛같은 게임입니다 밥이나 먹겠습니다 2 3 4 3 3 4 5 5 5 5 6 6 5 6